할머니가 연습을 너무 힘들게 시키니까 할머니랑 하기 싫다, 살기 싫다라고 그냥 이렇게 어려웠으니까 말을 한 것 같아요. 할머니는 그냥 저 하나를 위해서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.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신 할머니 이만큼 올라왔는데 말을 못하겠네. 무슨 말을 해? 엄마가 고생 잘 많이 하고 있잖아. 고생했지만 지켜보고 있는 네 마음이 편했겠네. 낙부 없으니까 제가 그러지. 할머니 손에 살은 애들이 다 그렇지 뭐.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내가 일년에 더 요말도 했고. 지나고 보니까 답받아주는 유진이도 고맙고 잘 살았는 유진이가 나도 제일 고맙다. 울지 말자. 일단 울지 말고 살자 아빠. 진짜 많이 울었다. 울지 말고 살았는데 유진이만 잘 됐으면 됐지만 안 그렇나? 잘 먹더라고요. 잘 computer кас вн Burg AND Di Without Shake MIHAIL MOUNUX sted 순위 featuring 네. mund Mcommun